이거 라면이 아니야 너이마음 빙빙 칠납 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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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와 무겁네 그거 될 거 같은데? 자 앉아봐 200g? 쓰러지지 당연히 쓰러지지 600g 600g이나 돼? 계란 10알 좀 넣네 1 2 2 어 nasty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식이 잘 먹으면 좋지 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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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그라미느냐 한 600그라미 못 봤어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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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서 깨끗하게 한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ㅎㅎㅎ 아.. ㅠㅠ 소고기 거기다 감사합니다.